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4월 6일날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계신 신은섭 교수님이 관찰자와 연구자로서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적 진실을 말한다고 그런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람을 별하게 크게 느낀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신은섭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핵심은 다음과 같은 문장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자료를 제가 접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찾아서 정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 교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특별히 사전투표 지지율이 당일 투표 지지율에 비해서 A당은 유난히 높고 B당은 상대적으로 유난히 낮은 것을 보정할 수 있는 호정 보정해야 할 가측 오차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A당과 B당은 모두 보정할 수 있는 혹은 보정해야 할 가측 오차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신윤섭 교수님은 오차를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하나는 가측 오차,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체계적 오차, 관리 가능한 오차, 조작 가능한 오차 이렇게도 풀어 쓸 수가 있고 가측 오차에 반대되는 개념인 불가측 오차, 그것은 이미 오차, 랜덤이죠. 관리 불가능한 오차 이렇게 두 가지로, 오차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가측 오차 플러스 불가측 오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21대 총선에는 인간이 임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측 오차가 들어 있다. 이것을 제외해서 가면 21대 총선에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가측 오차가 들어 있다. 혹은 이것을 다시 또 표현하면 21대 총선에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가측 오차가 들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은섭 교수님은 학문적 용어로 가측과 불가측이라는 그런 용어로서 표현했지만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21대 총선 결과에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작값을 집어넣었다. 21대 총선에는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작값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조작값은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를 담은 통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 조작값은 훔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날려버릴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도 없고 그 조작값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 통계 자료에 따라서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조작값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미 증명이 끝난 겁니다. 따라서 21대 총선은 어떤 방법으로든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동안 가설이었지만 지금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누가 했는가, 어떻게 조작값을 집어넣는가, 누가 혜택을 보았는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조작값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래의 두 장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은 1750만명, 총 유권자의 60%로 구성된 당일투표그룹입니다. 당일투표그룹이자 당일투표포본집단입니다. 표본집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익숙하실 겁니다. 일단 모양이 종모양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미래통합당과 푸른색의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평균값을 중심으로서 겹칩니다. 그리고 이런 분포들을 우리가 정규분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1750만명이 엄청 크죠. 크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클수록 임의로 추출된 모든 종류의 표본집단에서는 평균값은 점점점점 수렴한다, 가까워진다. 그래서 뾰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또 한 장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1150만명 총 유권자의 40%로 구성된 사전투표그룹입니다. 사전투표포본집단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처음 보신 것과 너무나 다른 모양일 것입니다. 종모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멀찌감찌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낙타의 등과 같이 쌍봉 두 개의 봉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푸른색 더불어민주당은 평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 12.5%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미래당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2.5%로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범민들의 범죄자들이 남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당일 선거그룹과 사전선거그룹 사이에는 표본집단이 아주 크고 이렇게 유별나게 다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이유가 없습니다. 조작값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미래통합당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12% 정도 이동시키는 조작값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우측으로 12.5% 이동시키는 조작값이 들어간 겁니다. 이 외에 더 이상 무슨 증거를 필요로 하는가? 다음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임의로 추출된 1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표본은 같은 특성을 지니어야 됩니다. 좌측은 정상입니다. 좌측은 당일 선거의 분포도입니다. 우측은 비정상입니다. 우측은 사전선거 분포도입니다. 좌측은 자연상태이고 우측은 인위적인 상태입니다. 좌측은 조작값이 없고 우측은 조작값이 있습니다. 우측은 조작값이 있습니다. 우측은 조작값이 있습니다. 조작값이었으면 절대 쌍봉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킨 조작값을 가동시켰는가를 밝히는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작을 했느냐 아니냐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작값을 어떻게 가동시켰느냐 누가 가동시켰느냐 누가 덕을 받느냐 누가 손해를 받느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일각에서 거론되듯이 조작값이 있는가 엄모론이다 조작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논쟁입니다. 이제 범인을 찾고 범행수법을 규명해서 처벌하고 다시 한 번 더 후퇴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원상복귀시키는 일이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사한 한 표란 것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람과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분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표를 훔쳐갔으니까 민의를 훔쳐갔으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종류의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거결과와 관련된 통계자료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